발기가 안 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 저도 이거 없어도 돼요 욕심내네 이거 아직도 쌩쌩해 이 사람아만 아직도 쌩쌩해 이 사람아만 아직도 쌩쌩해 이 사람아만 나는 야 준석이처럼 난 무슨 뭐 그런 약 있잖아 걔 뭐 걔 뭐 씨알리스야 뭐야 걔는 그거 들고 다니잖아요 들고 다니지? 난 그런 건 일절 아 그걸 평생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아니 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갑에다 이렇게 껴서 쓰라고 필름 같은 것도 있고 아 필름? 누가 주는데? 아니 저도 이거 없어도 돼요 아니 저도 이거 없어도 돼요 아니 저도 이거 없어도 돼요 이름이 타다롱이야 아니 좀 줘보세요 욕심내네 이거 아니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욕심이 생기네 욕심이 생기네 욕심이 생기네 타다롱인데 광동제약에서 나오는 타다롱 광동제약에서 나오는 타다롱 광동제약에서 나오는 타다롱 비뇨생식기계 질환 발기부전치료제 맞네 구강용액 필름 얇은 필름 차입의 발기부전치료제로서 1매식 개별 포장대에 있어서 신용카드 같은 소지품과 지갑에 간단 보관 휴대 혀 위에서 녹여서 복용 언제 어디서나 물 없이 복용할 수 있다 주성분 타다라필 장기간의 사용 경험을 통한 우수한 발기 효과 및 안정성이 입증된 성분이다 약의 권장 용량은 10mg이고 예상되는 성행위 전에 성행위를 위한 약이구나 병을 낫게 한 줄 알았어 나는 발기부전치료제길래 발기가 안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인줄 알았어요 진짜 타다롱인데 타다라필 야 근데 이거 나도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해서 이런 거 해서 이런 거 혹시 이런 거 약 발기 그거 강화된다고 발기 촉진대를 광고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아니 우리나라에 그걸 하는 게 훨씬 낫지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이러면서 정치방송 아니야 이거 거침없는 시절을 지나 어느새 상신도 점점 느려주고 있다면 오직 남성에게만 있는 전립선 전립선 문제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쭉 남자의 자신감 충만 지겔전립소 소팔메터 지겔전립소 소팔메터 지겔전립소 소팔메터 지겔전립소 소팔메터 4.3대 50대 70대 산이 가위도 지혜되면 못가가리라 참 문을 가져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타고 드는 사람 사랑이 달빛이냐 달빛